댓글을 좀 보다가 여기 보니까 여기 강 여기 보니 강 이 강님께서 강주형입니까? 주형이죠 강주형님께서 주형 맞죠? 주형? 주형 주형 20번 때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20번 하고 공압좋은 번호를 고르면 대박나실데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20번 때가 대박날 거라고 하시니까 20번 때 공압수가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4번 하고 4번, 20번, 26번, 35번이 많이 나왔더라구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0번, 35번, 36번, 44번 그 다음에 20번, 33번, 36번, 44번 이런식으로 되거든요 제가 오늘 그냥 처음 봤는데 오늘 시간 좀 있어가지고 그냥 늦게 좀 전에 이제는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20번 꿈에서 본 박훈님께서 꿈에서 본 11, 22, 32, 33, 34, 40분 3, 4, 7, 12, 16, 18, 24 와 꿈에서 보셨군요 댓글도 많이 좀 참고를 하시면 그래도 고수분들 많이 계시니까 좀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참고해주시고요 예 예 참고만 해주십시오 예 그 감사합니다 예 네 네